마지막 키워드, 지지율의 정치학입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전기요금 인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특검 출석 여부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죠. 문재인 대통령 국정문영 지지율이 58%대로 떨어졌죠. 대통령 취임한 지가 1년 2개월 되는데요. 대통령 취임율이 50%로 떨어진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율 한때 90%까지 돌파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무려 40%포인트 가까이 엄청난 추락이죠. 물론 현재 절대 지지율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비하면 상당히 여전히 높은 편이에요. 또 2년차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서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중간에 좀 곤태기가 있는데 1년쯤 지나면 곤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은 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의 지지율 하락이 중도청에서 오고 있다는 데서 상당히 심각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중도청은 정치적 파벌이나 이데올로그의 영향 없이 오로지 실용주의적 정신에 의해서 나라와 민족만 보고 판단한다는 그런 경향이 높은데 이쪽에서 지지율이 지금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지금 매우 중대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른 정권보다 역대로 높은 것은 지역 감정의 벽을 허물고 부산, 경남에서도 지지율이 폭등한 것인데요. 부산, 경남의 지지율은 왜 떨어지냐. 김경수 지사 문제를 지금 석연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또 부동산 가격이 유달리 부산, 울산, 경남. 불경 지역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얽힌 데다가 최저임금 문제, BMW 대책의 좀 흐망한 국민들의 흐망한 마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걸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최근에 종로에서 국민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맥주 한 잔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대화가 나중에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홍보 동영상에 나온 사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쇼통까지,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진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지지율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야당인 한국당으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정의당 쪽이 높아지거나 무지지층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 탓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도 야당인, 제1야당이라는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 야당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5가지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